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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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구제 신청권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용 부분 피해 지원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자동차 피해 추가 인정,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까지 총 8만 6,151건의 피해 신청권에 대하여 3,70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추가 피해 신청권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지원금 심의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덕시장 번영회 상인 10여 명이 어제 영해 오일시장 등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로 모인 성금이 불공정하게 배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실제 화재 피해를 입었던 장옥 세입자에게는 성금이 배분되지 않았고, 영덕군의 화재 피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공유 재산인 장옥의 사용 허가를 다시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금 배분은 기부금 배분 협의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문화엑스포는 어제 신라 유산 실감공간 개림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라 헤리티지 실감공간 개림은 경주엑스포 대공원에 건축되고, 신라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경주의 새로운 디지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의 꿈수당 사업 대상을 올해 1,310명으로 확대합니다. 주업 면접수당 비용으로는 최대 30만 원, 중소기업 취업 성공 시 축하금 50만 원, 중소기업 재직 1년 근속 시 120만 원도 계속 지급합니다. 면접수당과 취업 성공수당은 선착순으로, 근속 장려수당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합니다. 이망자는 청년의 꿈수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공동 저자로 등록된 논문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논문의 책임자였던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가 경북대병원과 80여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던 파트너로 확인됐습니다.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 아들이 공동 저자로 등록된 2016년 4월 전자공학회 논문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정 후보 아들은 전 경북대 전자공학과 박모 교수 등 4명과 함께 공동 저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 후보 아들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대학교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정 후보 아들은 2015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후반기에 참여해 참여율은 30% 정도입니다. 학사인 정 후보의 아들은 공동 저자로 등재됐지만 참여율이 더 높았던 석사와 박사는 공동 저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은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이 컨소시험으로 참여한 사업이었습니다. 84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총괄 책임자는 정 후보의 아들의 지도교수인 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모 교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경북대학교 병원은 주요 의료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학교 병원의 진료처장으로 부원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 아들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간 것이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박정 교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유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편입학 의혹과 함께 아들의 논문 공동 저자 등재를 둘러싼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단체 방문객이 10분의 1로 급감해 고사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좀 숨통이 태었습니다. 단체 손님 맞이해 다시 나선 농촌 체험마을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옥 민박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의 한 농촌 체험마을입니다. 한 해 방문객이 3만 9천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방문객은 4천 명.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체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령 딸기로 만든 잼과 조청, 육아 같은 특산품을 판매하며 버텨왔는데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체 방문 문의 전화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면 더 아름답게 봄이니까 이쁘게 정비를 하고 실내에도 지금 체험 재료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건물 안쪽에 있는 시설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령의 또 다른 농촌 체험마을입니다.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까지 갖추어 한여름에는 하루 수백 명의 손님으로 군비던 곳입니다. 이곳 역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하면서 물놀이 시설은 2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한 해 5만 명이 넘던 방문객은 절반 수준인 2, 3만 명으로 급감했고, 6명이던 상식 근로자를 한때 한 명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이 체험마을도 최근 체험 숙박 예약 전화가 갑자기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말에는 전화를 정말 기록을 다 해봤어요. 한 100통 정도가 되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둘이서 전화를 받는데 업무가 정말 마비가 될 지경이고. 펜션과 카라반을 손질하고 물놀이 시설에도 변화를 주는 한편, 메타버스 체험을 비롯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보강해 손님을 맞을 생각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농회 소득을 위해 만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경북에만 131곳. 거리 두기가 해지되면서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의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65억 원을 들여 생활밀착형 정원 12개소를 조성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울진 에코리움 치유센터와 경주 물천리 유휴지, 영덕 공공주차장, 포항시청 앞 광장 등 4곳의 정원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실내 정원의 최대 10억 원을, 생활권역 실외 정원의 경우는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271억 원이 많은 1,195억 원을 들입니다. 감축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지원 분야는 강소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생산 컨설팅, 인력 양성 등으로 한 개 기업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의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경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4.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2도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역에 5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진이 22도, 영덕 23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5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오늘까지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건조함을 달래줄 비는 다음 주 초반에 이어질 텐데요.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